내 동생 어딨어 이 ㅆㄴ 니 동생도 지 인생 지가 선택한거야 저도 건달로 크고 싶습니다 지금쯤 아마 사지가 ㅆㄹ했을거다 나한테 싸인건 나한테 풀어 나도 옛날엔 사람 죽이자고 너랑 같이 싸운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형빼기 있잖여 브라더로 니가 무슨 건달이야? 양아치야? 너 뭐하는 나는 아무나는 날아 뭐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? 야 이 ㅆㄱ 내가 뭘 안고 했지?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맞추라고 해도 안돼 그러느니 차라리 세상을 나한테 맞추는게 변하지 아주 내 이름이 이바다 확실히 뜬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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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